고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최오키 씨. 얼마 전 무상교복 정책으로 교복비를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동복하복 한 벌씩 샀습니다. 입학조에 이런저런 돈 나갈 일 많은데 교복에 대한 부담은 던셈입니다. 경제적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도 너무 좋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뭔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갖다가 해준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입학 선물을 받은 그런 느낌도 들고. 앞서 학부모 말처럼 입학 초엔 이곳저곳 돈 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30만 원 정도 하는 교복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해준다니 학부모 입장에선 큰 부담 하나 던셈인데요. 현재 경기도에선 일부 시군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혜택을 모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시군은 11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성남과 용인수원 등 비교적 재정 상황이 양호한 곳입니다. 하지만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서는 고향과 포천, 가평 등 3개 시군이 유일합니다. 무상교복이 그렇다면 무상급식은 어떨까요? 무상급식의 지역별 편차는 더 심각한데요. 현재 경기도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시군은 모두 14곳. 역시 대부분 경기 남부에 있습니다. 반면 경기 북부엔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무상급식 무상교복이 경기 북부에선 남의 동네 이야기처럼 들리는 겁니다. 이런 문제 왜 생기는 걸까요? 역시 돈 때문입니다. 무상교복이나 무상급식 등의 사업을 할 경우 지자체에서도 일부 비용을 내야 하는데요. 가난한 시군은 이 돈조차 부담이 됩니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지난해 기준 경기 북부 10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50%를 넘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반면 경기 남부 2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최고 63.5%, 자립도 50%를 넘는 곳이 9곳이나 됩니다. 경기 북부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다 보니 자체적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엄두를 보냅니다. 지난해 경기도 28개 시군이 보건복지부에 자체 복지제도를 시행하겠다고 요청했는데요. 안산시의 반값 등록금 등 경기 남부에서 21개 시군이 118개 안건을 올렸는데 경기 북부는 7개 시군이 20개 안건만 올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하면서 복지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습니다. 실제로 여러 복지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복지격차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습니다. 경기도는 지역 간 복지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복지가 남의 동네 이야기다. 우린 경기도민이 아니냐. 경기 북부에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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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